네,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박철성의 주간증시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 리서치센터 박철성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거래소, 허술했습니다. 공시제도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주식 대량 보유 공시제도의 우선주가 제외되는 점을 역용한 주가 조작 의혹이 또 제기됐죠. 해당 종목, 계양전기 우선주와 우지는 지금 개미 무덤이 됐습니다. 주가는 전고점 대비 각각 60%와 31%씩 폭락했습니다. 주말과 휴일 내내 해당 종목 그래프에는 개미 투자자들의 곡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문제는 그 피해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모임도 결성이 됐습니다. 그들은 지금 법적 대응을 위한 고소장을 작성 중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카카오 증권 실전 투자 대회에서는 부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카카오 증권은 해당 모 A리거를 즉시 퇴출시켰습니다. 불과 30거래일 만에 이뤄낸 1600%의 천문학적 수익률, 이는 리그 규정을 위반하고 조작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익 실현 때도 개미 투자자들은 철저히 농락당했습니다. A리거의 매도는 마치 007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끊 채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카카오 증권 실전 투자 대회는 매매 체결 문자 수신 즉시 카카오 증권과 연동이 됩니다. 그대로 A리거의 매매 내용이 노출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죠. 공개된 매수 내역에서도 단주 매수를 비롯하여 깊은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해당 A리거가 카카오 증권 실전 투자 대회 리그 순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증권층은 해당 사용자는 리그 규정 위반으로 탈퇴 처리됐다고 문자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 특히 퇴출당한 해당 A리거가 개미 무덤이 된 계양전기 우선주와 우진에서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주식 땡땡이와 동일인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리그 A는 실전 투자 대회에 사용했던 닉네임을 문자와 밴드 게시판에 수시로 드러냈습니다. 1600%의 수익률이 본인임을 우회적으로 홍보했고 개미 투자자들을 유혹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퇴출 리그 A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주식 땡땡이에 최근 계양전기 우선주와 우진을 최고점에서 강력히 매수하라고 대량 문자를 발송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점에서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슴이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리그에서 퇴출한 리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오비일학이었을까요? 그렇게 대량 문자가 발송된 날 그날부터 이 두 종목은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고점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매도 물량이었습니다. 결국 문자를 보고 매수에 가담했던 개미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노린 세력의 매도 물량을 고스란히 받은 꼴이 됐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을 일명 설거지팀으로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입니다. 그나저나 카카오증권 실전 투자자대회에서 퇴출된 A리거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주식 땡땡이는 도대체 어떤 규정을 위반했던 걸까요? 이에 대해 카카오증권 고객지원팀 김모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에서 해당 유저, 사용자는 규정을 위반했고 최근 탈퇴처리됐다고 전제를 한 뒤에 해당 리거는 문자 수신 시간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설명처럼 카카오증권 실전 투자자대회에는 매수, 매도 이런 체결 문자를 리그의 매매 근거로 삼습니다. 이를 토대로 매매 시점부터 수익률을 계산하고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카카오증권 관계자는 해당 유저의 경우 매수 체결 문자는 정상적으로 수신됐지만 매도 문자를 임의로 지연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판단됐고 그래서 리그에서 퇴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카오증권 측 설명처럼 매도 문자 임의 지연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카카오증권 실전 투자 대회는 관심 랭커의 매매 내역 구독을 신청하면 회원의 경우 누구라도 그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주가 조작 의혹 속에 주식 땡땡이가 계양전기 우선주 강력 매수라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으로 보낸 뒤에 정작 본인이 고점에서 보유 중인 계양전기 우선주를 예익 지연을 위해 매도했다는 점. 이런 사실이 실시간으로 알려져서는 절대 안 됐을 것입니다. 이내 개미 주자들이 물량 떠넘기기 위함이었음을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퇴출당한 A리거는 매도 주문을 넣을 때 휴대전화에 전원을 껐습니다. 그렇게 고점 매도를 했고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천문학적 숫자의 수익률도 그렇게 조작됐습니다. 그는 매매를 통해 실제 거액의 수입도 챙겼습니다. A리거는 매도를 마친 뒤에야 휴대폰 전원을 켰습니다. 그때부터 연거푸, 띵똥 하면서 쌓여있던 미수신 매도 체결 문자를 수신했습니다. 동시에 해당 체결 문자가 카카오 중권 측에 전달됐죠. 그래서 A리거는 매도했던 실제 시간보다 체결 문자 수신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정말 이런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속이고 또 수익을 챙겨가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또 리거 퇴출 전 중요한 정보가 입수가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정 행위로 퇴출 당하기 직전에 A리거의 매매 내용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지난 28일 종가 기준 상황이었는데요. A리거는 무수히 많은 종목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대량 문자를 통해서 강력 매수를 주문했던 계양전기 우선주와 우진도 그의 매매 내역에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A리거는 계양전기 우선주가 종가 기준 16,050원이었던 이날까지 모두 7만 1,347주를 보유 중이었습니다. 평균 매수 가격은 5,007원, 3억 5,700여만 원어치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그는 이날까지 계양전기 우선주를 19일 동안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로 산술적으로는 적어도 19일, 그 이전부터 보유했을 수도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겠습니다. 계양전기 우선주를 통한 A리거의 수익금은 7억 8,400여만 원. 이는 개인 투자자로는 수상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수익이었습니다. 여기서 A리거의 계양전기 우선주 보유 수량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7만 1,347주. 하지만 경우의 수를 열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확인된 것만 최소한 7만 1,347주를 보유 중이었고, 만약 다른 계좌가 있었다면 혹은 그 이상을 훨씬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해야 옳겠습니다. 계양전기 우선주는 거래소에 총 140만 주가 상장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A리거는 상장 주식의 5%가 넘는 수량을 취득한 겁니다. 7만 1,347주만 놓고 계산해도 이는 발행 주식의 5.096%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공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도 공시 규정 위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국의 허술한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개인 투자자들이 눈여겨 지켜보고는 다시 피해보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주식 대량 보유 공시 제도에 대해서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대량 보유 공시 제도는 일명 5% 룰로 통하는데요. 이처럼 주식 대량 보유 공시 제도는 상장법인 등의 발행 주식을 5% 이상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이거나 5% 이상 보유자가 1% 이상 지분을 사거나 팔 경우 그리고 주식 대량 보유 목적에 변경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로부터 5일 이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는 거죠. 관련 법령 제147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 등의 총수는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와 대량 보유를 하게 된 날 본인과 그 특별 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의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 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출된 A리거는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노린 겁니다.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여부는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의 숫자만을 따진다는 대목. A리거가 취득한 주식은 계양전기 일반주가 아닌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 대량 보유 공시 제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시 의무가 없었던 거죠. 이는 A리거가 계양전기 우선주를 타깃으로 삼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허술한 주식 대량 보유 공시 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인데요. 그것도 단기간이었죠. 매매 내용에서 확인됐듯 퇴출당한 리거 A는 계양전기 우선주를 아주 싼 값에 매수했습니다. 당시 주가는 이미 6%가 상승을 했고 그래프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보유 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금감원과 거래소의 공시 제도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 즉 공시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금감원과 한국 거래소가 운영하는 공시 제도의 허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주 투자자는 투자자 보호에서 예외라는 얘기일까요? 전문가들은 금감원과 거래소가 어긋난 공시 제도를 운영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죠. 더욱이 그 규모는 날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 죽고 싶다라고까지 토로합니다. 금감원과 거래소에 묻고 싶습니다. 이 상황을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해당 기관들이 그동안 허술하게 대한민국 증권시장을 운영했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게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금감원, 거래소, 검찰이 이대로 만만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측, 제2의 부자 아빠 주가 조작 사건, 청담동 주식 부자 2인 사건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게 아니, 어쩌면 이미 아주 많이 진행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따끔한 경고입니다. 지금까지 박철성의 주간 증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